안녕하세요 이치윤 유튜브 이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숟가락 숟가락을 먹어볼거에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숟가락이랑 같이 먹으려고 다양한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 숟가락은 백화점 세계과자 파는 곳에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께요 이 연한게 밀크맛이고 밀고 이 진한게 따끔하시라고 해요 숟가락에도 맛있네요 한번 먹어볼께요 저는 밀크맛부터 밀크맛부터 우유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자 한번 먹어볼께요 제가 지금 다양한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역시 이 숟가락에는 우유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크맛도 먹어볼께요 진짜 단단해요 진짜 단단하네 먹어볼께요 다크맛도 먹어볼께요 다크맛도 먹어볼께요 다크맛도 먹어볼께요 다크맛도 먹어볼께요 여러분들 먼저 한입 하세요 다 먹어볼께요 다크맛에 modelling 다크맛 km 그런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숟가락을 먹게 된다면 이 두개 같이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. 강추! 이번에는 다른 음료수를 먹어볼게요. 자기소개가 해석하는 것과 함께 나눠物을 소개합니다. 잘생겼어 자 오늘 이렇게 짜잔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초콜릿 ASMR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? 제주분들 재밌었나요?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떤 음식으로 ASMR을 했으면 좋겠는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